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you I?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 원래 뭐냐 이렇게인가 보군요 아 결소 저도 옛날 생각나는데 결소 18% 18%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슨작이에요? 섞여있는거 같은데 아 그냥 탐지포작이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는 이걸 강화하면 60까지 올라가는거죠. 그죠? 아니 음악소리요? 스피커?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뭘 해드릴까요? 아 그거 지금 소라메까지 되는데 네네 그 이상 보스 세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? 아 지금 파티로 안껴줘요 아니 솔격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솔격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음 그래도 여유롭게 들어가고 싶으면 아무래도 17성 둘둘하는게 좀 여유롭게 들어가죠? 아 일단 제 기본 우선순위가 17성인가요? 아 근데 템을 다 바꾸긴 해야돼요 어 아 저 7월달 부터 시작해서 아 이게 템이 너무 말도 안되는 30포작으로 해놨어 아 아 어 20초 5% 6에 20 30포작 하긴 애매하죠 그죠? 음 예 아 어 템을 뭐 새로 만들든지 예 그런 식이 아마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별을 올리는 것 아니면 사는 식이 제일 좋긴 하죠 확실히 아 이제 직접 잡혀보고 싶어서 그런게 있어서 아 그래도 그러면은 그래도 백추옥대는 뽑아야되지 않겠습니까? 아 추옥 이 문제네요 네네 낮죠 이게 이런거 올리면은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에디 마력 6자리 쓰기도 좀 그렇잖아요 아 예 아 그래도 두 줄 정도는 좀 만들어주고 백추옥에 두 줄 중이라서 아 아 아 아 아 템을 하나씩 맞춰나가는게 낫지 않을까요? 음 그럼 이제 돈 벌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는게 제일 나을까요? 네네 하맥 아니 뭐야 가봤어요 데미안 수우나 예수 예수 가봤는데 1패 그래서 조금 까지긴 까지는데 많이 힘들더라구요 어 느낌이 어떻습니까? 시간 내내 하면은 깰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까? 아 그런 기분은 안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많이 해야되겠군요 예예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 어 저라며다 보조를 먼저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아 보조무기요? 네네 어 아 보조무기부터 일단 레전드로 바꾸면 윗점 레전드 정도를 좀 사주고 어 네 나머지 17성템을 하나씩 사오는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 어 어 어 예 감사합니다 아 아 더 궁금한거 없으십니까? 아 그냥 그게 궁금해서 저 수대에 이제 설격 한번 가 보고 싶어서 어 포고 스펙업 좀 빨리 할수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아 아 설정이 되게 잘못되시네요 루니언 루니언도 좀 설정하면 좋을것 같군요 아 예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아 어 예 끝난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Leo 잇